소고기 우와 치즈가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, 시영입니다! 오늘은 짜자잔! 독도새우 닭새우 먹방 레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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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싱싱하네요 얘는 독도새우입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있어요 레츠고! 죽어야되는데 얘는 죽었어요 이걸로 진짜 맛있잖아요 렛칩 에어무침 렛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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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와 진짜 맛있어요 이때까지 먹었던 새우는 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알이 들었어요 대박 음 약간 알은 새콤쌉쌉한 그런 맛이에요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탱글탱글 얘는 닭새우라는 건데 닭의 모양이 닭벼슬같이 생겼어요 얘는 죽었어요 그냥 먹어봅 악기 탱글탱글 푸위분 푸류떡 쑣 쑣 쑣 짜 빙 혈 쑣 쑣 너무 맛있다 와 대박이다 독도새우는 식감이 탱글탱글한데 얘는 약간 더 말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어쨌든 둘다 맛있습니다 닭새우, 독도새우 그냥 먹어볼게요 확실히 맛이 달라요 이 닭새우는 약간 비릿하면서 고소함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 독도새우는 달콤하면서 짭짤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또 이번엔 알코올림 네, 알코올림 짭짤한 느낌 진짜 맛있다 닭새우 너무 맛있어서 그렇듯 네,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최고! 자, 다 깎아왔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100마리 깠나? 그정도 깐 것 같아요 먹기전에 레몬즙을 뿌려볼게요 자, 먹어봅시다 예쁘죠? 역시 맛있구만 사라져요 간장 진짜 감사합니다 바삭바삭 멈추냉이 너무 맛있다 척 꿀맛 꿀맛 치즈가 너무 맛있다 짠 짠 참.. 너무 맛있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역 여섯개 이 남은거는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이 남은거는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초밥을 만들고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